이 영상은 클로바 더빙의 AI 보이스로 제작하였습니다. 신청 완료 후 도메인 생성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도메인을 생성합니다. 도메인은 신청한 서비스별로 고객의 명칭과 고유값을 설정하여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능입니다. 생성할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. 생성한 도메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값을 입력합니다. 서비스 과금 종류를 스탠다드와 프리미엄 중 선택합니다.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저장소인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. 입력된 도메인으로 생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합니다.